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보면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건강보험이라든지 기초연금 등과 같이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시켜야 될 그러니까 국가에 부담시켜야 될 그런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 때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래 전문가들은 한 사회의 앞날을 예상할 때 그 사회에서 노년 인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라는 부분을 보면 대개 여러 가지 설명 변수 가운데서도 노년 인구의 구성비처럼 그렇게 중요한 비중이 없다. 이렇게 되게 주장합니다. 아마 한국 사회의 앞날을 내다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으면 지금 한국의 소도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소도시의 상황을 보면 미래 한국의 모습을 전망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산 가능 영령인 25세부터 64세의 인구는 2020년부터 증가세가 멈추게 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10년간 310만 명이 감소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10년간 400만 명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과거 30년간 한국은 천만 명 정도의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했고 또 앞으로 남은 30년 동안은 천만 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노년 인구의 급증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충격에 대해서 미래의 시애 언태 연구 소장으로 있는 김경록 씨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개인 소득, 소비시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5세에서 64세의 인령층이 주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집을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구는 우리 사회가 제로 모멘텀 사회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고 일종의 신체로 비유하면 우리 경제가 우리 사회가 기저질환에 걸려있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득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계나 정부 그리고 기업 모두가 부채가 함께 급증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 부채가 급증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입니다. 9월 28일 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년 이후인 2060년이 되면 158.7%까지 치솟아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주 장기 전망입니다. 국가 채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속하는 추경호 국회의원실이 입수한 2020년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70년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6789조 9천억 정도로 국내 총생산 gdp의 185.7% 수준으로 그렇게 급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추가적인 설명을 더합니다. 2020년 전망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커지고 과거에 비해서 낮은 국내 총생산 gdp 수준으로 인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은 최근 행정부처가 내놓은 2060년까지의 국가 채무 비율 전망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주 다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70년까지 급격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40년 후인 2070년까지가 너무 먼 미래지만 그 사이의 추세선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채무 급증에도 불구하고 2031년 이후에 정부의 기초재정 수직 개선 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이 같은 추세선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또한 국가 채무의 증가는 국가신용도 하락뿐만 아니라 과도한 이자 지출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세입 확대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이 정말 필요하고 급선무다. 이런 주장을 표현합니다. 참고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도에 국가 채무 비중은 1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한 해를 지나게 되면 1998년도에는 22%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40년 후까지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연구기관은 국가 채무의 장기 전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계속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결국 이 같은 전망을 놓고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그런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결국은 한국이 이와 같은 추세선이 계속된다고 하면 재정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재정위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역대 대통령으로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을 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파티 진행 중에도 파티 후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이란 참새와 같아서 바로 눈앞에 먹이를 줘서 먹는 데만 골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빛이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생산활동 자체가 위축되게 되면 세 가지의 빛이 모두 다 증가되게 됩니다. 가계빛이 증가되게 되고 기업빛이 증가되게 되고 또한 국가빛이 증가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아마 이 같은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것이 제법 되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이 낮지만 현재 문정부가 추진하듯이 아주 급격하게 재정주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추세가 계속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국가 부채의 규모가 눈덩어리처럼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재정위기로 연결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해운을 가입하시면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글과 영어를 함께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공TV, 지오엔지TV도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구독하면서 힘을 더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오엔지 공TV에서도 구독을 통해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